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in this video we will study Chinese letter 한자 today. 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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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산, volcano, 화산, 화산, 화재, fire, conflagration, 화재, 화재, 화상, burn, sculpt, 화상, 화상, 진화, fire extinguishment, 진화, 진화, 방화, 방화, arson, 방화, 화산, 화산, 화재, 화재, 화상, 화상, 진화, 진화, 방화, 방화. 오케이 루켓도 example. 화산, 화산, volcano, 화산, 화산. 그 화산은 50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 화산은 50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 더 화산은 volcano 50년 50 years 동안 for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. 화산은 50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. 화산은 50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 화산은 50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. 화산은 50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죠. 화산 아뢋아 50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. 화산이 50년지만 했 STEM 기본은 경 시 excuse טוב рублей сweisen varyз, 화산, persuadure, frying cosas илиEM passers는 récup chevatu в這些zen surely 화재, fire, conflagration, 화재, 화재. 그 화재로 그의 재산이 모두 타버렸어요. 그 화재로 그의 재산이 모두 타버렸어요. 그 화재로 그의 재산이 모두 타버렸어요. law, in, 그의, his, 재산이, belongings, 모두, all, 타버렸어요. warbent 그 화재로 그의 재산이 모두 타버렸어요. 그 화재로 그의 재산이 모두 타버렸어요. 화상 burn, scoff 어제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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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 소방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화제를 진화하고 있어요. 소방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화제를 진화하고 있어요. 소방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화제를 진화하고 있어요. 방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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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은 방화의 증거를 찾아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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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자 화이팅